와우, 와우. 오마이갓. 이야. 너무 맛있겠다. 예산 사과를 먹여서 키운 돼지. 예산 사과돼지. 진짜요? 사과를 먹으면 돼지? 사과를 먹으면 돼지? 사과를 먹이면 뭐가 다른가? 아, 그래요? 살코기가 많대요. 살코기가 달라요? 수국도 좋고. 숙성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이야, 진짜 맛있겠다. 어머. 구웠어. 야, 너무 맛있겠다. 이야, 숯향. 그냥 봐도 맛있는데, 이거. 그래서 보통 하니 한 번 제주도. 흑돼지. 흑돼지를 많이 사용했는데 예산 사과돼지면 처음이다. 그러니까요. 나도 처음 들어오는데, 사과돼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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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역시 돼지고기. 아, 색깔 봐라. 예산사 봐, 예산사 봐. 아, 예뻐. 사과 색깔 아저씨야? 와, 다 분 같다. 아, 야야야야야야. 와, 매칩니다. 진짜 예쁜데요? 와. 이거, 이거, 이거. 국내에서 먹으면 살 내 사람 없어. 예, 이거 보니까요. 계속 오리면서 오린 부위를 구워주시고. 네, 네. 오리면서. 색깔을. 우위를.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그냥. 맛있어요. 두께봐. 유독 핑크색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돼지를 미디움으로 먹어요? 네, 저희 돼지는 그렇게 드셔도 돼요. 진짜요? 돼지고기를 미디움으로 먹어요? 돼지고기는 그냥 웰던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미디움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그럼, 그럼. 아, 기생처에 왔는데 살이 없구나. 농장에서 잘 키우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 있다. 자신 있다는 거죠. 돼지고기 미디움으로 쳐먹어요. 저도 쳐먹어요. 미디움으로 이렇게 라아지면서 쳐먹어요. 와,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정말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먹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잠시만요. 바로 드시지 마시고. 10초 정도. 10초 정도. 육첩이 빠지지 말라고 다시 또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불이 좀 빨라 버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해야죠. 아, 우리 막 기다리고 그런 거 싫어요, 이거. 그래서 그만 먹잖아. 타들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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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으로 잡아가지고 놓지도 않아. 스룩스룩. 스룩스룩 스타일로. 예. 아, 근데 기다릴만 해요. 와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무리. 기름, 기름 딱 저 부분. 기름 많은 무리. 너무 좋아해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대박. 향부터 좋다, 향부터. 괜찮은다. 먹어봐요. 환상이에요, 환상 진짜. 뭐야, 육즙빵. 확 올라오래. 미디엄으로 구워놓으니까 아주 입안에서. 녹아요? 녹아, 녹아. 녹아, 녹아.